여기 효성 고등학교인데요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에요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 부과되는 거 알고 있죠? 아 장난 아니요 아 여기 지금 다 아 이 XXX들이 아주 뭐 축제라도 하나 봐요 저도 방금 좀비 신고받았습니다 네, 기실리 콜센터입니다 좀비요? 야, 학교 전화해서 확인해봐 네 구하러 올 거야 꼭 구하러 와야 돼 다들 우릴 버렸어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야, 나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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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무슨 말하냐 다시나 진짜 현재 효성 고등학교 상황 아시는 병들 배신 바람대서 배신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